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BS 초급 베트남어 이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승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솜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26강은 제가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26강 우리 베트남어 이 주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우리 씽 선생님이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전화인데 이 전화를 누구 좀 바꿔주세요. 이런 전화는 우리 요새 다 핸드폰 사용하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씽 선생님이 저희 집에는 있어요. 저희 엄마가 아직 핸드폰보다는 집 전화가 더 편하세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사실 저희도 있어요. 저희도 이 집 전화가 있고 또 직장에서도 사실은 유선 전화를 다 하죠. 직장에서는. 누구 있어요? 지금 자리 비우셨는데요? 메모 남기시겠어요? 이런 표현을 배워야 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아예 그렇지. 이거 필요하다. 이거 베트남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사실은 베트남이랑 업무 전화도 많이 하시는데. 네. 만약에 유학생분들이라면 학과에다가 전화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자리 안 계시면 메모 남겨야 되고 그러니까요. 또 나중에 다시 걸게요. 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자 그래서 26강은 전화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전화에 관련된 표현. 제가 이 전화 관련된 표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낀 것. 새삼스럽게 느낀 건데. 그러면 우리 제일 처음에 전화하면 보통 여보세요. 베트남말로 알로어잖아요. 네네. 알로어예요. 그러면 알로어 한 다음에 우리는 사실 이럴 수 있거든요. 상대가 전화. 여보세요. 그러면 저기 거기 뚜원 내 집이죠? 뚜원 좀 바꿔주세요. 뚜원 좀 바꿔주세요. 마이크에서 좀 흐릴 수 있거든요. 누군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을 높여야 될지 지금. 그런데 베트남어는 알로 여보세요라는 소리만 듣고 호칭이 나와야 되잖아요. 바로. 이 상대를 지금 아잉이라고 해야 될지 형이라고 해야 될지 오빠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여성일 경우에는 지 누나 언니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동생 애미라고 지금 부를지. 네네. 어떻게 해요? 일단 목소리로는 대충 짐작한 거죠. 목소리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냥 나중에는 실로이 하고요. 실로이. 실로이는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있죠. 네네. 사실은 그렇죠. 우리말도 그래요. 사실은 이제 말을 놨다가 야 난 누구다 이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네네.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베트남말도 결국은 알로 하나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하면 된다는 거죠. 네네. 사람 언어의 특성상 더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당장 상대방 보고. 바로 실제로 만날 때는 이 상대방의 상태를 딱 한 번 보고 내가 이 사람에게 호칭을 아잉을 해야 될지 M을 해야 될지 정해야 되니까. 야 정말 우리 승선생님하고 박선생님 아주 순발력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역시 우리 지난 25강 그 빨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묘사와 관련된 표현을 우리 배웠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승선생님이 아오자이를 읽고 오셨고 우리 박선생님은 그렇죠. 안경도 쓰고 모자도 쓰고 오늘도 쓰고 오셨네요. 제가 그래서 묘사와 관련된 표현. 지 어이 막 아오자이 파이컴. 이것 했죠. 아오자이를 입은 게 맞나요? 이렇게 했었죠. 또 우리 안경을 끼웠다라고 하는 거. 뇌오 낑. 그렇죠. 낑. 안경을 뇌오 착용했어. 또 모자를 썼다라고 하는 건. 로이. 로이. 무. 무를 로이. 모자를 썼어. 이런 표현을 했었죠. 자 이런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이제 사람을 묘사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의문. 에이니 비니 하는 거. 끝에 컴을 안 붙여도 자연스럽게 의문문이 된다고 했죠. 어떤 단어를 쓰면? 하이. 그렇죠. 하이. 그래서 에이 하이 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손박 선생님이 박 안 포. 뭐 하이 포가. 그렇죠. 포 보를 먹을래. 포가를 먹을래. 이렇게 했을 때. 포 보를 먹다. 이렇게. 그러니까 에이냐 비냐. 이렇게 했을 때요. 에이 하이 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오늘 26강도 우리 EBS 초급배트나무 홈페이지에 있는 강의 노트를 다운받아서요. 미리 보시고 한번 보시면서 강의 노트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꼭 다운받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음악 듣고 26강 갈까요? 오늘 우리 전화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들하고 나눈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요새 버스나 지자체를 타면 사람들이 거의 대화를 안 하잖아요. 다 아래만 쳐다보고 있죠. 자기 손만. 핸드폰 놓고.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어때요? 베트남에서는 교통수단이 버스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은 오토바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핸드폰 볼 수 있어요? 보통은 안 쓰죠. 그렇죠. 운전해야 하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위험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박 선생님은 또 좀 봐요? 네. 한 손으로 운전하고 한 손으로 핸드폰을 보고. 한 손으로는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네. 한 손으로는 핸드폰 보고. 네. 왜냐하면 저 오래오래 베트남 안 가서 길이 모르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고. 핸드폰 네비를 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비 게이션을 봐야 돼요. 그래요? 괜찮아요? 좀 위험하지만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잠깐 잠깐 보니까. 하기에 우리도 운전하면서 네비 게이션을 보죠. 우리가 차 운전하느냐 오토바이 운전하느냐 그 차이지. 그렇죠. 오토바이도 운전하면서 길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차동차이면 그래도 곧장 노는 거 있는데 오토바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손에 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만 솔막 선생님처럼 혹은 외국인 여행객이나 그런 분 대한대는 그런 거고 아니면 베트남 사람이라도 잠깐 급한 통화하거나 급한 거 봐야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자제하셔야죠. 그렇죠. 가시기 전에 미리 한번 지도로 한번 이렇게 가가는구나 한번 보시면. 그런데 솔막 선생님이 사실은 이해가 되는 게 저도 베트남을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는데요. 엄청 달라지죠. 네. 맞아요. 여기가 도대체 뭐야 왜 길이 없었는데 생겼지 도로가 또 다리가 없었는데 생기고요. 건물이 없었는데 너무나 발전이 빨라요. 요새 베트남이.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아마 솔박 선생님도 고향에 가시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기에 뭘 어디 찾아가려면 좀 내비는 보시기는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아무튼 오토바이는 좀 그래도 위험하니까 아무튼 조심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 자료인데 베트남의 핸드폰 보급률이 132%래요. 그러니까 이미 한 명당 한 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중에서 72%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나요? 네네. 저희 그러니까 동생들 오빠 한 거 보면 거의 다 두 개씩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이군요. 그러니까 하나는 식구들끼리 연락한 거고 그리고 하나는 업무상 한 거. 그러니까 업무상 한 거는 저녁이면 그냥 꺼요. 안 받으려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하기에 한국에서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베트남에도 지금 워낙 베트남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손박 선생님도 핸드폰 많이 사용하시죠? 저 베트남에 있었는데 핸드폰에 한 두 대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 와서 여자친구 만났는데 왜 너 두 개 사용하니? 바람피우는 거예요. 의심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대만. 베트남에 있을 때부터 두 대를 사용했었어요? 네. 우리 박 선생님도. 그래서 뭐하러 두 대를. 한 대는 그냥 가첩이라고 했잖아요. 역시 그런 용도로. 저희 동생도 그렇더라고요. 아유 그렇군요. 역시 베트남이 워낙 경제가 빨리 발전하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지금은 한 대만 사용하신다고요? 네. 단순한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26강 이제 전화 표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요. 전화를 먼저 하면 누구누구 좀 바꿔주세요. 뭐 이런 표현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유선전화를 하면. 그럴 때 우리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뭐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누구누구를 바꿔주세요 할 때. 람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을 사용해서 그걸 하는데. 사실은 이 람언은 이 람은 뭐뭐하다 또는 만들다라는 뜻이고요. 언은 우리 까먼 할 때 그 언이에요. 우리 까먼 할 때 언이 은혜잖아요. 은혜를 느낄 감자를 써서 은혜를 느낀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였는데. 우리 람언 하면 은혜를 람 만들어내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주어 당신이 저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아주 정중한 표현이거든요. 정중하게 부탁하는 표현. 자 그 람언을 사용해서 우리 전화 뭐뭐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전화 통화와 관련한 다양한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Sinh 선생님하고 박 선생님 대화를 들어보시죠. 우리 박 선생님이 상당히 보통 때보다 조금 이렇게 사무적인 목소리예요. 이 직장 동료에게 아마 전화를 하는 연기력이 뛰어나죠. 혹시 그 연기자의 꿈을 가지고 계세요? 네. 아 그러시군요. 연기 수업을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좋아요. 목소리 연기. 우리 이 정중한 표현 정중하게 부탁하는 표현 우리 첫 번째 표현이었는데 자 이 문장이 이런 거였죠. 지 람언 쪼또이 갚두언 지금 민호가 뚜언 내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아마 직장 동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뚜언이 받은 게 아니라 워 뚜언이라고 되어 있죠. 뚜언의 워 아내죠. 워가 아내. 아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호가 그분을 뭐라고 호칭을 하느냐. 찌라고 하는 거죠. 찌라고. 그래서 누나 당신이 람언 뭐뭐 해주세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이런 아주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죠. 쪼또이 갚. 쪼대상 동사는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하게 하다라고 하는 사역동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쪼또이 갚. 또이. 나로 하여금 갚하게 해달라. 우리 갚이 만나다는 뜻이니까. 자 누구를 만나요? 뚜언을.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뚜언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뚜언을 좀 바꿔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갚은 직접 만나다 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화상으로 만나는 것도 갚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람언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동사를 부탁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하는 건데 그 동사가 이번에는 쪼라는 거죠. 뭐뭐로 하여금 뭐뭐로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쪼동사가 람언 다음에 나온 거예요. 자 람언 관련해서 예문 한번 들어보시죠. 아잉 람언 숲 엠. 네. 이번에는 람언 다음에 동사로 숲이 나왔어요. 우리 숲은 돕다잖아요. 그러니까 아 도와달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잉 형 오빠 당신이 람언 숲 도와주십시오. 누구를 엠을 저를 저 동생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는 람언 다음에 쪼 대상 동사가 나왔는데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자 이런 예문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대 남언 저 엠 허이 묻죽. 그렇죠. 우리 터이 남자 선생님이죠. 학교 선생님. 자 선생님 람언 뭐뭐 해주세요. 저 엠 동사. 엠 학생이죠. 엠 저로 하여금 허이. 허이가 동사로 나왔어요. 묻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질문하도록 해주세요. 뭐쥬 잠시 좀 질문하게 해주세요. 잠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예문. 지 남언 저 엠 비엣 띵 띵 랜 가 하노이. 그렇죠. 지 언니 누나 당신이 람언 뭐뭐 해주세요. 저 엠 비엣 조 대상 동사죠. 역시. 자 저로 하여금 비엣 알게 해주세요. 무엇을? 띵 길이죠. 어떤 길일까요? 랜 가 하노이. 아 하노이 가가 역이에요. 하노이 역에 랜 이르는 길이죠. 하노이 역으로 가는 길을 알게 해주세요. 저 하노이 가는 길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표현을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람언 정중하게 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또 언니 아마 없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돌아오나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 희나오라는 언제라고 하는 의문사를 썼는데요. 이 희나오는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르죠? 네네. 맞아요. 이 문장 앞에 나오면 이제 미래형. 미래. 언제 뭐뭐 할 거냐. 그러니까 시제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그런 표현이 되고. 그러면 문장 뒤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과거가 되겠네요. 언제 했니 묻는 거죠. 그렇죠. 언제 뭐뭐 했니. 과거의 표현이 따로 없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우리 문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우리 희나오 언제 엠 동생이 외냐. 우리 외냐는 귀가하다죠. 집으로 가느냐 이런 건데 희나오가 앞에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은 미래가 된다는 거네요. 네. 언제 간 거니. 너 언제 집에 가니. 귀가하니. 그러니까 뭐 있어 엠 외냐. 지금 제가 귀가해요. 지금 곧 귀가해요.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엠 외냐. 바우저. 역시 이것은 바우저가 뒤에 있으니까. 너 언제 귀가했니. 이런 말이 되는 거네요. 자연스럽게. 그랬더니 엠 외냐. 우리 부어는 근접 과거잖아요. 막 뭐뭐 했어요. 그렇죠. 막 동사했어요. 막 외냐 했어요. 집에 왔어요. 이런 말이 되죠. 키나오가 앞에 나오느냐 뒤에 나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전화 관련한 다양한 표현을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문장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잉 거 년지 컴가. 그렇죠. 자 아잉 당신은. 그러니까 우리 뚜원의 아내가 전화를 한 민호를 아잉이라고 한 거죠. 코칭을. 오빠 당신이. 고 년지 컴. 우리 년은 메모를 남긴다는 뜻이죠. 그 지는 무엇이니까 무슨 메모를 남길 겁니까? 라고 하는 걸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원래는 끝에 컴이 없어도 아잉 얀지 만 해도 사실은 말이 되는 거죠. 무슨 메모를 남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꼭 컴 의문문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메모 한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때는 어떤 메모라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런 거죠. 메모. 어떤 메모를 남기시겠어요? 바로 이런 표현. 그래서 Z라고 하는 의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 의문을 만드는 다른 표현이 있어서 그것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런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복잡하지 않은데 좀 신경 쓰신 분이 많더라고요. Z는 데 왜 또 컴이 있느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톤타 사용해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검 밥을 먹는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할 때 안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안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 씽 언니는 씽 누나는 안지. 뭘 먹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럼 안펄 라고 답하면 되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엇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 안지 컴. 그러면 컴 라고 할 수 있죠. 뭐라도 좀 드실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럴 땐 먹는다 안 먹는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전화 관련된 다양한 표현을 한번 보세요. 표를 보시면 되겠어요. 외출하셨다.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내가 전화를 했는데 누구 좀 바꿔주세요. 그런데 지금 집에 없어. 밖에 나갔다. 이런 표현이 바로 니 자 와이 조이. 그렇죠. 우리 니는 어디 가다라는 뜻이고 자가 밖에 나가다죠. 그러니까 니 자 하면 밖으로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와이가 외부 할 때 그 외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니 자 와이 하면 밖에 외부에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이는 완료형이죠. 그리고 전화를 잘못 거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저도 이게 전화 잘못 걸 때도 있고 잘못 받을 때도 있는데 이때 하는 말이 니엄소소이 그렇죠. 우리 니엄이 오해하다는 것 잘못 이해하다는 뜻이죠. 원래는 니엄이 그리고 소는 소 니엠토아이 전화 번호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소가 번호거든요. 그리고 니엠토아이가 전화인데 이 전화는 생략하고 소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니엄소 하면 번호를 잘못 이해했어요. 잘못 이해했어요. 이런 직역을 하면 그런 말이 되는데 이게 전화 잘못 거셨어요 하는 표현이 돼요. 니엄소소이 완료형으로 그리고 아 지금 여기 없어요 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죠. 우리 너희가 여기란 뜻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만약에 사무실 같은 경우에 사무실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혹시 메모 남기시겠어요? 전화실 말씀 있으세요? 이것은 본문에 나왔던 거죠. 니엄소이 이렇게 그리고 자 그럼 나중에 다시 걸게요. 이런 표현은 그렇죠. 우리 고이가 콜 전화를 걸다 라는 뜻이니까 라이가 다시 그리고 싸우가 뒤 후에 나중에 그래서 고이 라이 싸우 하면 나중에 다시 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민호하고 이 뚜언의 아내 뚜언하고의 대화를 이제 한 문장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민호가 전화를 걸었어요. 알로 여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찌 그리고 뚜언의 아내를 찌라고 불러서 나로 하여금 뚜언을 만나게 람언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부탁 정정히 부탁하는 거죠. 그랬더니 뚜언의 아내가 아잉 뚜언 뚜언 오빠는 컴고 어냐 그렇죠. 집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너희야 이렇게 아이가 우리 누구란 뜻이니까 그리고 너희는 거기죠. 거기 전화하는 상대 거기 누구예요? 라고 하는 말로 아이러야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민호가 또일라 민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기를 또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일단 자기를 또이라고 사실은 만약에 아잉라 민호 이렇게 하면 그런 좀 그렇죠. 조금 좀 그렇죠. 오빠는 민호야 이렇게 하면 만약에 서로 잘 알아서 자기가 이미 오빠가 됐어. 그러면 관관없지만 이제 만약에 초면이라든지 아직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일단 또이 관계성이 배제된 1인칭 나는 민호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설명하네요. 만꾸어 뚜원 뚜원의 친구인 민호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묻는 거죠. 키나오 뚜원 왜 그렇죠. 언제 앞에 나왔으니까 키나오가 앞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미래가 되네요. 뚜원이 언제 오나요? 돌아오나요? 그랬더니 뚜원의 아내가 M 아 자기를 이때는 M이라고 했군요. 상대를 일단은 높여서 자기를 동생이라고 표현했어요. M 저 꿈 또한 컴비에 알지 못해요. 몰라요. 이런 거죠. 그래서 아잉 고 얀 지 커마 정중하게 메모를 남기시겠어요?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뚜원의 아내는 민호를 아잉이라고 부르고 자기 스스로를 M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민호가 컴 아니에요. 메모를 남기지 않는군요. 까먼 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지라고 일단 예의 바르게 하고 자기는 또이라고 한 거죠. 또이 세 미래형이에요. 내가 뭐뭐 할 거라고요? 다시 나중에 걸 거라고요.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제 의미를 하셨어요. 내용을 한번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자 우리 두 분 베트남 선생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알로 지 라문 cho 도 갑 투 anh 투 không có ở nhà ai đấy 아 tôi là 민호 bạn của 투 khi nào 투 về em cũng không biết anh có nhắn gì không ạ không cảm ơn chị tôi sẽ gọi lại sao 그렇죠 내가 몸 할 거예요 다시 나중에 걸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이에요. 자 우리 말하기 연습 1번 지 라문 쪼 또이 갑 두원 누나 당신이 나로 하여금 두원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였죠? 자 괄호 1번부터 해볼까요? anh 라문 문장이 문장이 좀 길긴 하지만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시는 분들은 이런 정도는 꼭 알아야 되겠죠. 아잉 라문 상대가 남자일 때 당신이 형이 뭐뭐 해주세요. 거의 해주세요. 우리 거의가 콜 부른다는 거니까 그리고 지읍은 원래 돕다라는 뜻인데 동사와 함께 쓰이면 동사해주다라는 뜻이죠. 사실은 그게 도와주는 거니까 동사해주다. 그래서 동사 지읍하면 동사해주다. 여기서는 동사가 거의니까 콜해주다. 또이 나를 위해서 불러주다. 그런 뜻이죠. 뭘 모찌액 세탁시 세탁시니까 택시죠. 이게 택시예요. 그 다음에 모찌액은 지액이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한 대 택시 한 대 기계류에 쓰이는 거예요. 택시 한 대를 불러주세요. 호텔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말이죠. 자 2번 지 남은 거 이숙 엠 못 뭔 안건 이런 표현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건 꼭 필요해요. 아쉬운 것 같아요. 상대가 여자일 때 자 언니 누나가 역시 뭐뭐 해주세요. 거 이숙 불러주세요. 거 이숙 뭘 불러줄까요 이번에는 엠 저에게 동생 저에게 자신을 낮춰서 못 못한 하나의 음식이네요. 근데 어떤 음식 응원 응원한 음식 맛있는 음식 하나 주문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음식을 주문하다 할 때도 코를 쓰는 거죠. 자 3번 며 동생 절호하여금 및 알게 해주세요. 뭘 할까요? 소 린 도와이 전화번호를 구어 아잉 당신의 전화번호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중하게 자 말하기 2번 이제 키나오죠. 자 키나오가 앞에 나오느냐 뒤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에 나올 땐 미래고 뒤에 나올 땐 과거인데요. 자 1번 한 번 더 볼까요? 키나오 아잉 갚돈 그렇죠. 언제 형은 갚돈 뚜언을 만나요. 자연스럽게 미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언제 뚜언을 만났어요. 이것은 아잉 갚돈 키나오 그렇죠. 이렇게 키나오가 뒤에 가면 된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보면 쉽네요. 키나오가 앞에 나오냐 근데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만 좀 주의하면 따로 시제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시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2번 키나오 아잉 위에서 저 몸에 역시 키나오가 앞에 나왔으니까 미래인데 아잉 형이 우리 위에서 글을 쓰다 뭘 쓸까요? 트 편지죠. 이 트가 한자어온데 편지 서 서신할 때 편지를 써 누구에게 저 대상 몸에 아빠 엄마에게 부모님께 언제 편지를 써요? 그러면 언제 편지를 썼니 하는 것은 아잉 위에서 저 몸에 키나오 그렇죠. 언제 부모님께 편지를 썼니 이런 거죠. 자 3번 키나오 지 목 아오자이 그렇죠. 언제 언니 지는 아오자이를 살 거예요. 자연스럽게 미래가 되고 그리고 과거는 지 목 아오자이 키나오 그렇죠. 언제 아오자이를 샀어요. 이렇게 뒤에 왔으니까 자 그러면 드디어 OXQZ가 나왔네요. 자 1번 잘 들어보세요. 아잉 뚜언 거 어 야 어 뚜언 형은 집에 있다. 집에 있었으면 바꿔줬겠죠. 어 집에 없다고 그랬어요. 자 2번 민호 라 반 구어 투언 음 민호는 반 친구예요. 누구의 구어 투언 투언의 친구 그렇죠. 민호가 그렇게 소개를 했죠. 나는 투언의 친구인 민호다. 아 이건 맞는 표현이네요. 자 3번 민호가 민호가 세 미래형의 뭐뭐 할 거예요. 고이 라이 저 투언 투언에게 고이 라이 전화를 다시 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전화를 다시 할게요 라고 하는 약속을 지킨다면 다시 하겠죠. 자 우리 OXQZ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 정리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남원을 활용해서 정중히 부탁하는 거 한번 해봤어요. 지 남원 저 또이 값두언 그렇죠. 남원 저 또이 값두언 투언을 만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정중한 표현. 그리고 우리 전화통화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을 해봤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화 관련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기금 지원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는 우리 27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신자오 깍반 행가 블라이 행가 블라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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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